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인류 최후의 보루 아마존 지금 아마존이 무서운 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만 제곱킬로미터 전라남북도를 합친 면적의 숲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구 산소 5분의 1을 책임지고 있으며 전세계 동식물의 50%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데요 땅 주인들이 숲을 벌목해 소를 키우기 위한 목장을 만들면서 숲을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앞서 가던 사람이 신호를 주자 차가 쏜살같이 앞으로 나갑니다 브라질 환경경찰인 이바마가 순찰을 돌긴 하지만 드넓은 아마존에 비해 이바마 숫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불법 벌목 현장을 모두 단속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각각의 짐지안 가장 중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가공인 의식은 의미가 있다면 이 지역에서 필요한 가위가 어떻게 를 참여하나요? 를 통해 위하의 가공원을lla 수입하십시오 를 통해 위하의 가공원을 늘어내는 자세계가 그 가공원을 출발한 교육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하의 가공원을 받을 경우에 따라서 이 지역을 가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minimalistologie 가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에서는 도로를 가득 메운 솥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소고기 생산지로 이 소고기들은 남미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로도 수출됩니다. 어쩌면 전 세계가 아마존에서 생산되는 소고기를 소비하면서 아마존 볼목에 알게 모르게 가담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마존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한 가지 바로 소에게 먹일 대두, 콩의 재배입니다. 벌목된 아마존 숲 중의 일부는 소사료로 쓰일 콩을 재배하기 위한 땅으로 뒤바뀝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소고기 생산지로 콩 수출복 중의 하나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단백질이 많은 콩 사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브라질을 원산지로 한 콩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콩들은 전 세계의 소들에게 빠르게 좀 더 몸집이 커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마존 총면적 70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매년 1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사라지다가 2007년 벌목허가제 도입 후 잠시 주춤해졌습니다. 그러나 2012년 산림법 개정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세히 다양한 원산지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콩 수축을 할 수있을 어io지 확실하고, 그 대략은 전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개발의 논리 앞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빈곤층의 가난을 벗어나려면 아마존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벌목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건 토지 소유자들과 거대 기업들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을 벌목하지 않고도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Como que a gente faz? Eu, sinceramente, eu acho que tem soluções. E nós temos computadores, nós temos supercomputadores, nós temos modelos matemáticos, a gente pode hoje fazer um uso inteligente da paisagem, que ainda não se faz no Brasil. O uso é totalmente destrutivo. O uso inteligente da paisagem, a ciência brasileira mostrou, quando estavam discutindo o Código Florestal, que é possível fazer as duas coisas. Aumentar a produção agrícola nos lugares que são apropriados, e aumentar a proteção, reconstruir florestas, proteger as florestas que salvaram, nos lugares onde são mais frágeis. Hoje nós temos as ferramentas, as tecnológicas para fazer isso. E, infelizmente, os políticos não escutaram. Eu não vou falar governo. 브라질에선, 지난 10여 년간, 400여 명이 넘는 환경운동가가 살해되었습니다. 브라질이 환경운동가들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환경운동가 브라질이 환경운동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마존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는 위성을 통해 벌목을 감시하고 불법 벌목 현장을 고발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이외에도 여러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결과 기후 변화란 지향이 되어 우리들에게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기능을 추출받아 decision makers não querem mudar e já está se tornando tarde demais então os passageiros do Titanic precisam despertar e falar para o comandante falar para os que mandam que precisa mudar precisa diminuir a velocidade do Titanic precisa mudar a direção em tempo antes que a gente se choque com o iceberg 지금 지구는 갑분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허파 아마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초의 생명이 넘치는 브라질 지구상 모든 생명이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그곳 언젠가 브라질의 자연이 다시 건강한 모습을 찾길 바랍니다 세월호사건처럼 이 마을이 또 수장돼 biết 이 마을이 또 수장돼 s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